pattern 55, at the dream 입니다. 여러분, 헬스장 자주 가시죠? 헬스는 어쨌든 콩긋이시구요. 여러분, 월카우트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요. 어쨌든, 이번 패턴은 I th Înk에요.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I think는 뭔지 다 알고 계시죠? 뭐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때 저희 I think를 사용합니다. 자, 그럼 I think 함께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? 준비 되셨으면 Let's go!